빌리뽀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리뽀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빌리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10절에는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0절에서 21절까지는 내가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사도바울이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 그리고 그 고난 십자가를 알고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영생.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 믿음. 그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얻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주의 일들 이거 내가 이미 얻은 거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 과거에 현재에 머물러서 거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그 시선이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미래를 향하고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과거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과거에 발목 잡혀서 거기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일들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난 41을 금식했고 뭐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 과거에 어떤 자랑 명예 이거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께 잡혀서 과거에 출세에 명예에 어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그냥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께 잡히면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요?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어가는 인생도 아니에요.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예수님 저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어떡하든 이 예수님 붙들고 여기 예수께 잡혔다라는 표현이죠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를 잡고 복음을 잡고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경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자꾸 뒤돌아보고 누가 오나 이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걸어가도 거북이 이기는 경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 과거만 바라보고 거북이만 바라보고 또 잠자고 머무르고 뒤로 후퇴하면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다 얻고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 십자가 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잡은 줄로 거기 만족하고 여기 만족하고 과거에 이룬 뭐 사여 과거에 내가 무슨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어디 가서 존도했고 어디 가서 선교했고 이거 그냥 만족하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이제 오직한 일 뭐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결코 돌아서지 않고 내 시선을 과거에 두지 않고 거기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셔요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태 사도바울의 골 목표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보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나는 이 땅의 상급을 원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교회 얼마 세우고 교회 어떻게 충성하고 그거 감사패 받고 그 칭찬 받고 그 상 내가 받으려고 내가 신앙의 경주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 주일에 재직 헌신 예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거 붙들고 이 땅에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주일 하나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간나라 판나라 뭐해라 뭐해라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사도바울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제 효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그 부르신 그 상급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달려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달려가며 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난 여기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내가 이룬 성과 내가 과거했던 거 그거 붙들려서 그거 뒤돌아보면서 그거 만족하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시선 어디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지 기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서고 있는지 그냥 잠들고 있는지 앞에 있는 표대는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고 그냥 뒤만 보면서 2사 43장에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의 힐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려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들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전에 없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거기 만족해서 나 이제 다 이루었다 나 이제 장로도 됐고 나 권사도 됐고 나 집사도 됐고 나 다 했어 그게 아니죠 항전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시직이 아니에요 평생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다 새벽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뭐도 뭐 나 끝 끝나지 않은 아직 이루지 않은 아직 잡지 않은 아직 얻지 못한 그렇다고 지금 빌립 사도가 우리 뭐 그거 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만족하지 않고 그 위로로 그냥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화 그 시선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달려가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라 아니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조서 믿음의 현조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계속 살펴야 돼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그냥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숙하고 성장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잘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 백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70, 80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나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방향이 있는가? 여러분 이정표 대신 예수를 봐야 돼요 이정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어디에 내려야 되고 어디로 진입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잘 살펴십니다 방향은 맞고 있는지 목적지는 맞고 있는지 이정표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7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참 부모도 자식들에게 너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사도바울 일리법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고름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 것처럼 나를 봐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내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 그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예요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한다 정말 사도바울의 이 마음은 어때요 큰전한 마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큰전한 마음 눈물로 지금 뭐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지만 눈물의 편지 눈물의 설교 나는 이제 지금 옥에 갇혀서 내가 지금 죽을런지 살런지 알 수도 없고 내 앞을 한치도 알 수도 없는 그럼 나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지하고 지금 호금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 잘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 교회의 원수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 사람 어제 말씀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또 한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이에요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 뭐요? 배 먹는 배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무엇 먹을까 교회 반찬이 왜 이러냐 반찬이 이거밖에 안 내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왔어요 한 끼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하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밥이 왜 이러냐 국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아니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지 뭐 밥 먹으러 옵니까 우리가 그 한 끼가 물론 잘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먹고 맛있게 먹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배가 신이 되고 말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 이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은 제가 누누이 간증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의 은혜 그리고 나는 지금 지금 암에 걸려서 살지 죽을지 교회로 돌아갈지 성도들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나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는 하늘에 살아 이 땅에 아무로 죽든 뭐로 죽든 상관없어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에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노 프로블블럼이야 I'm okay 지금 뭐 부작용이 나고 후유증이 있고 뭐 아프고 더 아파지고 뭐 I'm okay 노 프로블럼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내가 기다릴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고난을 살고 환란을 살고 병들어서 가난하게 힘들게 묶임으로 연약함으로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자가 오세요 반드시 예수가 다시 오세요 그가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십자가를 붙은 사람 예수를 붙은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사람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엘셔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요 우리의 낮은 뭐 이 육체 병든 몸 묶인 몸 자유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 예수구에서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이에요 똑같이 몸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요 음식도 드세요 그런데 갈릴리에도 계시고 여기 예루살렘에게도 계시고 문이 다 닫혔는데 가운데 나타나세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 부활의 그 몸과 같이 내 이 암병에 걸려서 헌혈도 못하고 시체 기름도 못하고 아무것에 쓸 수 없는 이 몸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몸에 신령한 몸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그 몸으로 변하게 하시고 바꿔주시오 그러니 그 다음엔 아임 오케 노프라그러 자 오늘도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자랑해 시선을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정표 대신 예수님 바라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내려보면 다 똑같잖아요 예?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의 고난 그 부활 그 영광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극히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는